안녕하세요. 초간단 단감 깍두기를 맛도 영양도 2배 이상으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감 5개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어요. 단감은 주황색으로 윤기가 나고 과육이 단단한 것으로 담아야 더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단감을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꼭지와 시임을 제거해주세요. 껍질을 깎지 않고 해야 식감과 영양분이 더 좋습니다. 다시 가로 세로 반 잘라주세요. 쟤는 총 16등분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어요. 딱딱한 씨앗은 작은 포크로 꺼내면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감껍질은 비타민C가 사과와 귤보다 많으며 피로회복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취향에 따라 감껍질을 벗겨주세요. 보충은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푼에 단감을 담고 고춧가루 2큰술 까나리 액젓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어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단감 깍두기는 절일 필요가 없으며 갑자기 깍두기가 먹고 싶을 때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추와 통깨 1큰술을 넣어 살살 무쳐주세요. 이른 봄에 단감 깍두기를 만드신다면 너지 텃밭에서 재배한 초벌 부추로 하시면 맛과 영양분이 더욱 풍부합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부추와 단감을 함께 드시면 간이 잘 어우러져 더 맛있어요. 아삭아삭 매콤달콤 정말 맛있어요.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밭 2그릇 뚝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싱거워짐으로 간을 보시고 취향에 따라 액젓과 고춧가루를 조금 추가해주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덜어드시고 남은 것은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김장김치가 물릴 즈음에 초간단 단감 깍두기 맛있게 만들어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